오늘 사건,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. 전남 완도 해상에서 화물선과 LNG 운반선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. 하지만 선원들의 피해 없이 모두 무사하게 구조됐고요. 경기 고향의 한 대학병원에선 화재로 대피소동이 있었습니다. 박상우 기자입니다. 충돌한 두 선박 쪽으로 해경 단정이 다가갑니다. 해경은 곧바로 배에서 탈출한 선원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. 다른 쪽에선 선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.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5,900톤급 화물선과 9,000톤급 LNG 운반선이 충돌했습니다. 두 배에는 7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 없이 2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. 해경은 LNG 운반선에 구멍이 뚫리긴 했지만 침몰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고속도로에 버스 3대가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. 오늘 낮 1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3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당 구간은 2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. 오늘 아침 7시 15분쯤에는 경기 고향의 한 대학병원 10층 병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환자 1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간호사들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병실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